그림아 그림아 일로와 보고싶어 그림이 일로와 엄마랑 커피 마시자 그림아 일로와봐 아이고 엄마랑 커피 마시러 왔어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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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엄마 쉬는 날이지요 아이고 착해요 엄마 쉬는 날이지 자 엄마의 커피야 아이고 오늘은 강아지들 일상이 아니고 저의 저의 일상을 올려보려고 했는데 우리 강아지들이 참 시끄러 어 그림아 밑에서 뭐라 그래 조용히 이 커피는 셀렉토 커피 어제 제가 예가체프 아메리카노를 오랜만에 마셨어요 예가체프를 마시고 싶은데 셀렉토 커피가 마침 있더라구요 지금 이 안에 담긴 라떼는 셀렉토 커피꺼는 아닙니다 저희 집에 있는 커피에 제가 우유를 탔어요 근데 어제 나무 케이스가 예뻐서 한번 담아봤어요 그림아 너무 목소리가 우럭차 그만해 우리 그림이 목소리 대박이에요 남자 같아요 여자애인데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